오늘짱 선발 종목 공개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또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약주를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요. 지난주에 저희가 파이널샷에서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가 제시했던 종목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엽 이사는 지난주 금요일에 원택이라는 종목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원택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종목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셨을 텐데 오늘 시초가에 공약을 해보자라고 하시면서 매수가 1만 510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일단은 조금 시장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목표가는 1만 2천원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과연 실적 기반으로 원택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원택의 현재 주가 흐름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원택은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1.6%대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낙폭이 조금 깊게 나오는데 그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보이고요. 1만 530원에 거래되고 있는 원택. 오늘 시초가 공약주로 알려드렸으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끝까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 오늘장 선발 종목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매일 시가총액도 천억 원 이상, 그리고 최근에 오거래일 평균 거래량도 충분하고요. 투자 유익, 경고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양질의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오히려 좋은 종목 잘 골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어떤 종목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전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선 말씀해주신 대로 시장이 대외적인 여러 가지 전쟁 이슈라든지 매크로 변수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말씀해주신 대로 펀더멘탈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이 실적 성장이 돋보이는 IT 대응 주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분기 실적은 시장의 컨설턴트를 속도 상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같은 경우 전 사업부의 개선으로 영업이 고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카메라 사업부와 MSC 사업부 모두 전반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컨설턴트를 상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최근의 성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점이 AI 반도체용 고사양 기판의 양산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진입장도의 굉장히 높은 FCBGA, 말씀드린 AI용, GPU용 기판이 양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CES을 통해서 유리기판 사업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2026년에는 본격적인 양산 체제를 갖출 것이다라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공사의 주가에는 어떤 AI 반도체의 향, 포컴 업체로서의 밸류에이션이 적용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적으로 가시화가 된다면 AI 업체로서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킹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IT 반도체 업체 중, IT 업체 중의 대형 중에서는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 전개 주셨는데 일단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슬쩍 기반으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펀더멘탈 좋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 차트 보면 일단은 좀 박스권 상단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격 전략 잡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현재 박스권 상단까지의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지수의 영향으로 인한 가격 조정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1분기와 4분기 실적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AI 업체로서의 밸류에이션 리데이킹이 기대된다는 점을 감안했다면, 현재 같은 경우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가격 조정을 받았을 때, 현재가부터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조금 길게 기술적으로 보신다면, 21선 기준으로 분할 매수를 꾸준히 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말씀을 드리겠고, 목격가는 20만 원, 손절가는 박스 하단 부분인 13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기 시장에서 한번 잘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과 전략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삼성전기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삼성전기가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저희 이델리TV가 계속 끝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델리TV 오후 2시에 방영되는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삼성전기가 계속 상승 탄력 받을 수 있을지 여부 체크해드릴 테니까요. 저희 이델리TV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